그래서 EC2 생성하는 거를 이제 요약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먼저 맨 처음에 AWS에 로그인을 할 때는 이제 리전을 선택하고 관리 콘솔에서 EC2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대시보드에서 관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인스턴스를 생성하실 때는 먼저 AMI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인스턴스 타입을 선택한 다음에 네트워크와 IP 주소를 VPC로 선택을 해서 할당을 자동으로 해주시면 되고요. 스토리지를 추가하실 분들은 스토리지를 추가하고 보안 그룹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 EC2에서 접속을 할 때는 SSH로 접속을 하게 되고요. 이 SSH로 접속을 해서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웹 서비스를 론칭하고자 할 때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되거나 소프트웨어를 설정해야 될 때 이렇게 SSH로 접속을 해서 필요한 소프트웨어들을 설치해서 웹 서비스를 론칭하시면 되고요. 이렇게 필요한 소프트웨어들을 활용해서 필요한 웹 서비스를 목적에 맞게 잘 만드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여기까지 EC2 생성 방법과 요약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. 우리가 앞에서 배운 내용들을 실제 실습 화면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오늘은 AWS 아카데미 실습을 실제 환경에서 보여드리면서 같이 테스트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. 우선 여러분들이 게시판에 남긴 이메일 주소로 제가 두 통의 이메일을 초대 메일을 보내드렸는데요. 하나는 AWS 아카데미에서 보낸 메일 중에 AWS 아카데미 클라우드 파운데이션 이라는 이 메일이 한 통이 왔을 거고요. 저는 핫 메일 계정으로 이걸 받았습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 초대 메일은 AWS 아카데미에서 콜스 인비테이션 이라는 제목으로 온 메일 중에 AWS 아카데미 아카데미 러너랩 이라는 메일이 한 통이 왔습니다. 그래서 실습을 하기 위해서는 이 AWS 아카데미 러너랩 파운데이션 서비스라고 하는 이 메일을 이제 여러분들이 자주 보셔야 되는데요. 이 콜스 인비테이션 중에 AWS 아카데미 러너랩 이라고 되어 있는 이 메일의 밑에 보시면은 Get Started라는 파란색 버튼이 보여집니다. 그래서 이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제 아카데미 계정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거를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로그인이 되어 있어서 로그아웃을 하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이 파란색 버튼 Get Started 버튼을 누르시면은 새로운 창이 하나 열리면서 AWS 아카데미 이제 학생용 계정이죠. 아카데미 용으로 아마존에서 지원해주는 이 계정에 스튜던트로 로그인을 하겠느냐 이제 에듀케이터 선생님으로 로그인을 하겠느냐 이 두 개의 버튼이 또 보여지게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스튜던트로 로그인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위에 스튜던트 로그인 버튼을 누르시고요. 각자 그 초대 메일을 받으셨던 그 이메일 주소를 넣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최초로 한 번은 비밀번호를 설정하라 라고 나오게 됩니다. 그래서 처음에 한 번은 비밀번호를 설정을 하셨을 거니까 그 비밀번호를 설정하신 분들은 그 비밀번호를 놓고 로그인을 하시면 되고 아직 비밀번호 설정을 안 하신 분들은 여기에서 패스워드 설정을 하고 최초는 한 번 가입을 해라 라는 메일이 나오는 메시지가 나오는데 그 화면에서 패스워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